자 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빈율입니다 2016년 1월 4일 오후 5시 27분이고요 지금 크랙이랑 지금 크랙이 친구랑 해가지고 래퍼대 하고 있어요 래퍼대 2 하고 있어요 뭐야 좀비 벌써 한마리 나왔냐? 에? 아니요 아직 어 준이야 어서오니라 야 지금 이게 무슨 맵이냐 근데 몰라요 아파트라는데 파란 박진님 아 너였구나 아 닉네임 바뀌었어 헷갈리게 아 됐다 돌리지 예야 오케이 가자 갑시다 어느 쪽이야? 이쪽 왔냐? 근접무기 어 난 이게 좋아 갑시다 어이구고고고 어 깜짝이야 왓더헬 뭐야 안 죽었네 어 그쪽이냐? 네 몰라에요 얘가 가는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ㅋㅋㅋㅋㅋ 어허어엔 같이 가자잉 하지 아이고 어두워라 아이고 으어 많구나 많아 템이 근처에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? 천천히 가자 천천히 천천히 어딨어 어딨어 아이고 아우 얘 진짜 아우 래퍼되는 적 이분 자꾸만 나네 아 누구 아 춘이? 에에에에 자주 들어오니깨지 않은 방송키면 내가 방송을 안켜서 그렇지 천천히 가자 이만 천천히 얘들아 나도 같이 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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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겠네 진짜 어딨어요 야 누구냐 저기 쟤 나이트가 네 친구였나? 네 아 치료중이였구나 아 안경을 벗으니깐 이거 시력 조절하기 너무 힘드네 자 으 자 야 이거 쉬움이냐? 어려움일걸요? 어려움이야? 야 이거 침끼리 이거 저거 뭐지? 댐지 다 알지 그럼 예 야 이거 위치냐? 야 건들지마 건들지말지 아이야 아 에이 괜히 건드렸어 아이 진짜 안 건들고 그냥 넘어갈려 했더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갑시다 루이스 다이벌이고 네 보양식 개서스님 어서오세요 겟이 싸이 겟이 싸이 싫어요 겟이 싸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워리셋 니 게임이 튕겼는데 불러와 다시 저대해 왜그러냐 니 친구 아 쟤 나이트 쟤 맞구나 네 내가 방만둘게 내가 방만둘게 저기 준우랑 저기 자도 있을텐데 종환이 고급으로 그냥 갈까 고급 창 오시면 추천번쯤으로 오세요 아이고 그 외에 멘트는 귀찮아 뭐지 왜 아 아 이거구나 로컬서거 로컬서거로 시작 간다 어이야 뭐지 사람들이 갑자기 다 나갔어 저요 왜 아니 저거 뭐지 방송 방송 진민가 아니에요 그런가 딴짓하러 갔나 아니면 쓰읍 무자비라 처음 해보는 맵입니다 왜 여기 뭔데 몰라요 처음 해봐요 감염자를 치료한다 잠시만 불안한데 아 아까 했던건데 아 그러냐 잠시만 우리 방금 했던데 또 해야돼 아마도 아이 귀찮아 야 그냥 좀비 최소한으로만 잡고 그냥 후다닥 달리려? 그쵸 어? 그냥 다 잡으려니 또 귀찮다 엘리콥터 자 그냥 아 쩌가 쩌가 아 쩌가 쩌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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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씀 씀 나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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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바로 뚫려? 갑시다 어이 야 왜 자꾸 다 넘겨 누가 오케이 오케이 에잇 릴러링 야 이쪽 아닌데? 빨리 가자 가자 아이고 전진을 정말 잘해 어? 전진하나 정말 잘해 총으로 때리는게 제일 편한거 같아 델지는 안들어가지마 어? 전기야 아이고 야 우리끼리 델지 먹네 가자 아이씨 가세 가세 오냐? 안녕 아싸 땅건총이다 난 땅건총이 좋아 자 갑시다 갑시다 어? 야 위치 잡을까 말까 아 뛰어요 그냥 그냥 가? 그냥 뛰어요 위치가 저렇게 앉아있네 아 원래 저기 있었냐? 근데 위치? 아마도 야 쟤 왜 안오냐? 루이스 역시 근접 아니야 안전하게 가야지 어 안전제일 안전제일 아 그러니깐 나도 저거 그림 바꿔야하는데 언제 그림을 그려야하는데 이거 언제 그리냐 저거 기달기달 삐리비리오 자 잠만 나 피 좀 채우자 나 피 좀 채우자 됐다 아 나 여캐였네 응 자 가자 야 야 잠시만 좀 죽이고 올까? 아뇨 그냥 가도 될거 같은데 여기서 별로 없어요 고고우 그럼 뭐야 잠시만 야 뭐야 뭐야 에잇? 야 좀 죽이고 가야겠다 좀만 가자 에잇? 어허 어허 길이 한국밖에 없으니까 한국밖에 없으니까 읍 읍 읍 읍 읍 읍 읍 읍 읍 어 뭐야 어우 팀한테 맞는게 더 아프네 어? 팀한테 맞는게 더 아파 아프냐 벌써 갔냐? 어 위쪽에 읍 아 그리고 엑 어 위рач 하 수 내 어 끝 어디야? 입구가 어디야? 나와라 내 갈 길을 막지 마라 죽는다 들어왔다 아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 통아리네 롤롤롤롤롤 아 이제는 래포대하는데 느긋해졌어 룰룰루 룰루루 어? m16이 여기다 아싸 총알은 이미 다 채우고 왔지만 갑시다 롤롤루 파이프 하나 가져가고 어 미안 부유를 죽 때린건 아니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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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터 어? 아잇 터졌어 죽었다 안구한다 아이고 어 이거 많어 이런소리 못들었는데 어어 또 왜이래? 오모오모오모 아이고고고 어디 많아 이거 그러게요 왜이렇게 많지? 원래이런거 어어 좌절하지 어어 아이 됐다 아 누구야 이거 아이 진짜 자각각 제거네 야 잠시만 나 피채워야겠다 몰랐는데 나 엄청맞았네 됐다 먼지야 먹어 어? 두둠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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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치 치 치격을 갖고싶지만 치격기달래나 안되 깜짝 아우 너무하더라 두둠칫 아프다 어 전기톱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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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전기톱있어? 전기톱있네요 여기 전기톱있네요 여기 전기톱이 안좋아야겠네 야 빨락들어와 루이스 쟤였네 자 됐다 아이고 심플하다 아 꼴등이네 어 루이스 쟤 하긴 루이스 쟤는 돌아다니면서 그냥 좀비에서 다 죽였어 근접전 아이고 난 총으로만 때려서 칼들고 나댐 칼들고 나댐 칼들고 나댐거에 결과 난 총들고 나댐 총으로 때림 댐지도 안들어가지만 아 여깄다 야 잠만 좀 천천히 가자 어 잠시만 아 내 심지어 어디갔어 이거있네 여거랑 키트랑 뭐 추가로 뭐 부가적인거 더 없나 여기 어 좀 가자 갑시다 어? 여긴가? 뭘 까요 라이프 오 아드레날린 바이프 폭탄 어? 샷건이네 그냥 엔픈이 쏠래 아 저격 쓸까 그냥 저격 저격 롤롤롤롤 갑시다 아따 느긋하게 하지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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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ook okay 아으이잉 뚱뚱하네 왔네 M16이 좋겠지? M16이 편하다 내가 응 digo 고キ겠습니다 모 ils 이씨 뭐야 얘 안 죽어 왜 야 나 다쳤냐? 왜 이리 느려졌어 갑자기? 그런.. 어? 그러게요 어우 뭐야 어 아 여기 타요 여기 타요 타? 야 한 놈 어디 갔어? 여깄네 아이고 불길하다 했는데 넘어가세 야 루이스 집에 왜 안 놔 또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는게 탈에는 그래도 탈에는 그래도 잘 죽는데 총이 안 죽는구나 어 나는 썼다 그냥 귀찮다 나는 금접충이라가지고 사람도 총에도 잘 맞네 야 어디야 이거 안쪽 있네 얘들아 천천히 가자 나 길 잃었다 여깄네 뭔가 오는 데지 뭔가 오는 데지 뭔가 오는 데지 씨 아래밖에 없네 얘들아 어딨니? 나 자꾸 지쳐진다 얘 어 여기 있다 아 이거 모니터를 좀 밝게 해야 하나 위치 조심하시오 어 어딨어? 여기 어 나 떨어졌어 가 가 갈까요? 야 원래 여기로 오는거냐? 가요? 가자 아 갑시 잘가 농담이고 야 잠시만 아이 위치였어 아 위치는 왜 또 빤스만 입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적인 줄 알았네 아니 근데 위치가 건들고 싶은 복장이야 흐하하하 나만 그런가? 어 에이케이 췄나? 난 에이케이 별로 쥔는데 너무 안 맞아 앉아서 쏴야죠 그럼 흐헤헿 앉아서 쏠 시간이 어디 있어 어 쓰읍 똣기 어 벌써 갔어이 아이 얘는 왜 이리 그 파니 진도가 빠르다 진도가 와아 에이 가자 가자 올라가나? 가자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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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졌구나 그냥 뛰자 귀찮다 루이스는 곧 죽겠지만 뭐 어떨 수 없지 운명이지 뭐 아 던졌다 저다 앗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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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이라서 서러워요 위치를 역시 건드리는게 아니야 위치에 뭐 한방에 죽일 방법은 없나? 어? 이건 엠심이 아닌 것 같은데? 아... 모르겠다 아이고 요것도 하고 총을 한번 바꿔볼까? 아 AK네 요거랑 뭐 치트도 없나? 치트 없고 뭐 레이저 같은 것도 없고 가? 갈까? 아 AK를 들까 이거 M16 어 치트 여깄네 그냥 M16을 들까 AK를 들까 M16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치? AK 너무 안 맞아 'll be 깜짝이야 보이지가 하나 어두워가지고 저쪽인가? 되게 아프네 근데 총이니까 현실이었으면 그냥 죽었어 아 제발 이상한 미션만 나오지 말아라 롤롤롤롤 롤롤롤롤 아 불길해 와 오늘 또 차절하니 이럴땐 금전이죠 야 위로가냐 밑으로가냐 밑으로가냐 얘 따라가요 그냥 위네 어 야 뚱뚱이 온다 아 탱크 온다 어디서 온다 어디서 와 백홈 어딨어 오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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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 양반 난 건들지마요 쟤를 건드려요 쟤를 때려요 나는 착하였어 나 착하게 지냈어 제가 때렸어요 야야 랩먹는다 랩먹는다 아아 짜아 불쌍 죽어라 좀 다 쓰네 진짜 그니께 호피님 어서오세요 피좀 채우자 아 저놈의 뚱뚱이 아프어 아 극혐 벌써 치를 쳐야된다니 여기서 잠깐만 아 권총 괜히 바꿨다 쌍권총이 좋은데 아 바꾸지 아 아 어 됐다 땅궈총 있네 갑시다 가세 어 총알 총알이 너무 급해 너무 없어 총알이 어 뭐가 오는데 엘리베이터 형 어 아 아 장팔 아 장팔 아 장팔 극혐 아아 아아 히히 엘리베이터 아직 안왔냐 아니 할 수 있어 야 다 쓰러졌냐 아마 아니네 역시 저수는 달라 아유 진짜 쓰러져가지고 번총 쏘는게 더 많네 아아 우리 진짜 극혐이야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팀이었네 아아 아아 군비인줄 알고 자꾸 때렸는데 알고보니 우리 애들이었다 쉽네요 하하하하 미안하다 얘들아 쉽네요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 너 아직 밖에 있니? 죽었어요 운명하셨습니다 아 아 하하하하 뭐 그럴 수도 있지 암 야 근데 우리 피평균치 되지 않냐 이거 피평균치 되지 않냐 이거? 다음되면 피평균치 그런가요 이거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점프를 못해 아닌가? 엘리베이터라 그런가? 아 불길해라 아 좀비물에서는 정말 좀비 엘리베이터가 가장 콕콕의 대상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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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죽을거면 그냥 곱게 죽지 왜 나한테 이러냐고 이놈의 좀비시키는 키트가 필요해 나는 키트가 필요해 어 땡뜨 가자 어 잠시 아예 킨대 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 헬로우 아이 진짜 M16 통알이 없어 어 잘 왔다 아 너였니? 생존자가 너였니? 아 아 이런거였구나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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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상하긴 한데 뱅비야 어 잠시만 위치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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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음 아파요 이러지말아요 저기 여기 좀 도와주면 안되겠니 살해당했습니다 죽으셨나요? 죽었어 우리는 나이트 한명에게 믿음 모든걸 맡기자 총알도 다 쓰셨네 어 뭐 살아나겠지 이제 힘들다 뭐 살아남을텐데 이제 다시 살아날거야 죽이기 가장 쪼금 죽였네 아 아까 진짜 개난살해서 그런가 아 진짜 하필 M16을 내가 AK를 들었었거든 AK를 들었다가 M16을 다시 들었는데 하필이면은 M16이 한발 남았어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이거 잠시만 잠시만 총을 그냥 AK들어야겠다 AK에다가 폭탄용 하나 들고 키트 없나 어 키트 여기있다 치료를 하고가 아니야 가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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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아 잊어보니까 근접이 없구나 내가 아이 근접이 없네 아 근접이 없다니 말도 안 돼 그냥 쭉쭉 달리자 루이스 버리나 야 야 무슨 좀비가 사다리까지 타고 다니네 어어어어 뭐야 이거 아 아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부모가 여기 조심조심 뭐 땜에 야 이거 깰순이 있냐 이거 난이도가 뭐야 근데 어려움이야 아니면 뭐야 어려움이라고 하는게 어 이거 왠지 했던거 같은데 근데 조환이랑 어허 어 했던거다 나 졸라 짜증나는거 호차 아 아 야 큰일났다 왜왜왜왜 낙댐 아 어 너 다리가 풀어졌어 다리가 풀어졌어 왜 벌써 좀비가 나오나 했는데 낙댐이래 어 무전기 응답한다 야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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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 좀 채우자 피 좀 채우자 피 좀 채우자 피 좀 채우자 야 그리고 바닥에다가 저거 좀 깔자 어 바닥에다가 폭탄들 좀 깔아놓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아니 이거 폭탄이나 휘발유들 있잖아 예 바닥에 이것들 깔아놓고 위로 올라가야지 그렇군 뭐야 벌써 좀비 나와? 유탄 발사기가 좋긴 할텐데 아 저 갖고올게요 어차피 도움도 안될테니까 밑에다가 이걸 이렇게 깔아놓고 올라갈 준비하자 아 유탄이고 총알도 저거 어씨피 여기 있으면 안돼요 여기 어? 여기 있으면 안돼요 어디있네 너 여기 아이고 낙댐 아아 미쳤나봐 나 야 너까지 그러냐 아하 나 미쳤나봐 뭔가 점프가 될거 같으면서도 안되지 않냐 이거? 아 어떡해 나 체력도 없어 야 키트 없냐 너? 없어요 엔피씨는? 없어요 없어요 나있어 어 어 너 올라갔냐? 내가 여기 잡을게 어후 뒤에 뒤에 아휴 뒤가 보지야나 아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빨리 떨어진다 아 아휴 아우 나 진짜 뭐했다고 벌써 오자마자 아우 쏘리 이렇게 셀줄은 몰랐어 애가 아우 난 지를 막아야겠다 그냥 아уда 아 나 이런거 안쓸는 얘기야 어어어어어어 어 어어어어 앗 뜨거 앗 뜨 Pixel 야앗 앗 파가 포기 än 베 ganz 아이고 아이고 아우 팔도 없는 애들이 뒤에 올라오냐 아이고 아이고 진짜 이놈의 썩을놈의 치킨 죽지도 않아 치킨 으에에에에에 아 나 나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어어어어 나 넣었으면 우리 볼게 어우 야야 내가 간다 아이고 아아 진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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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롱 올라와라 예 올라왔냐 어? 탱크온다 탱크온다 탱크온 탱크온이야? 유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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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지 니가? 아우 얘 죽었어 아아 아우 열나게 뛰어다녀야지 원 진짜 아우 돌 맞았어 아우 망했다 이건 200% 망했다 살려주세요 망했네 아이고 어 천빌 천빌님 어서오세요 어 님크 아 뭐였다 님 다빈치님 아니 다빈치님인가? 누구지? 닉네임이 참 낯설다 닉네임을 또 바꾸신 듯하다 야 야 아 얘 탑 어 뭐야 얘 어 히트 크흡 크흡 하아 아아 여기서 칼이 없구나 내가 가자 야 요번에는 좀 제대로 먹어보자 깰 것 같진 않은데 소리 좀 줄여봐 진짜 나 아이 건드리지 말까? 건드리지 어디? 위치 있냐? 아뇨 야 우리 엘리베이터 가야하던가? 엘리베이터 우리 아직 안갔지? 여기서 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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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올라가자 엘? 아이씨 하필 여기서 왜 제가 와 아아 아아 진짜 속상해 아 어떡해 이번 칸은 정말로 망한 것 같은데 연하지만 어디로 가야나 난리 흐흐 헉 보니 안 들려요 묻지마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요 어? 아아 응답할게 간다 야 내가 뒤쪽 맡을게 오? 아 맞다 저거 폭탄 던져나야 하나? 에이씨 몰라 갈게요 어? 어? 나이트 얘가 뒤에 맡으면 되나? 아니네 제가 앞을 맡을게요 음 앞 앞 아 자 가자 이제 고장이에요 아 그래? 그래요? 아유 예 추천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요즘 내가 귀찮아가지고 방송을 잘 안켜가지고 물론 시골 갔다 오기도 하고 며칠 동안 으흠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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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잘 막아요 어 지키 같은 거만 안해면 돼 또 피 땜에 끊었어? 아 됐다 아 님도 레포트에 툭 있어요? 어 하고 싶으면 해요 안 그래도 한 명 NPC라 지금 미치겄어요 π 루이스 얘는 또 왜 이쪽으로 왔어? 어 뭐야 어 아 왜 저를 죽이시리 그 애냐 아씨 못잡았다 야 저놈의 셜바닥 한 번 더 올 거 같다 아 나 진짜 아 저놈은 변..뭐라 해야 되나? 프리미어라야나 스페셜 좀비 라야나 열심히 할게 방해 안하고 어떻게 할래요? 다음번 같이 끌려 이분? 예 좋죠 어? 만원 만원 스스로 좋아요 사람이 흐흐흐흐 사람이 아 나 한판만 더하고 끌려있지 나는 어차피 근데 일단 빈질이 침투 주세용 아 루이스 쟤 자리 한곳에만 자리잡으면 좋겠다 제발 히히히히이 pues 소리 니 좋댔다구요 탱크 왔다구요 어 잠시만 나 뭐에 끌려가는데? 야이씨 이번판도 망한건가 야 잠시만 나 셧바닥에 잡혔어 나 나 나 나 살려주면 나 살려 아이이 셧바닥에 잡혔다고 망했어 여기 시참 가능한 이었어요? 다른 방이 하는중인데 네 어차피 상관없어요 조키오키오키 찬성 찬성하세요 아 한명만 가능하겠구나 근데 지금 일단 다음보고야 지금 지금 초대할 수 없나? 아니 지금 두분 다 같이 하실려는거 아 한분은 지금 다른 방에 사는중이라네 어어 일단 저가 어떻게 이거 해야하냐 어? 야 친구추가 내가 지금 BJ빈즈리 어? 야 아직 하지마 둘이 일단 친구추가하세요 어 BJ빈즈리 여기로 신추주시구요 벌써 보내셨나? 아 딴거구나 딴사람이네 하아 긴장된다아 이거 깰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보통으로 바꿔서 이거는 못깨면 안돼요 어? 보통으로 바꿔서? 보통으로 바꿔서 예 못깨면 안돼요 이번판 세상에 그런데도 못깨면은 진짜 하하하하 못깰거 같아 근데 사람한명 들어온다 그랬는데 어 아 잠시만 내가 친추해야하는구나 아 게임 친구추가 드로우메시요 다빈 씨 근데 아이들 고정이유씨라면서 결국 옛날 쓰던 닉네임 그대로 쓰시네요 다빈씨 오 맞는데 님 어떤거 위아래 위아래 위 위아래 아래 천빌님 위아래 위 위아래 어떤거 어떤거 님 시간이 없어 그냥 둘다 해 하나는 모르는 외국인인 것 같긴 한데 초래했어요 아니 잠시만 아직 친추가 안돼가지고 허리업 시간이 없어 나 왜 stitch 나네거래 웨런미님 웨런미님 라라라라라라라 뭐 칼 있었어? 하핳하 forming 앗jem 아라 아하하 하하 그걸 어떻게 웃는거 엑스에요 엑스? 안 들어오시네 천별님 천별님 사빈치님 일단 우리끼리 해보자 단판에 같이 끼고 아 칭추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친구추가 들어가 친구추가 들어가서 됐나? 아니야 크랙이 있네 여기에서 이거 친구추가 이거 이거 아니면 제가 친구추가 칭추 뭐지 보냈으니까 여기 스팀에서 팀 신추 설마 님 뭐지? 팀이 아니신가? 일단 이번판은 저희끼리만 할게요 가자 단판에 납시다 고 아이치 아이씨 아 샷건을 넣을까 그냥 아니야 귀찮아 저준도 잘 못하는 약집진 이 새끼는 죽이고 자 롤롤롤롤롤 저기 안에 서있는게 나 난리나? 아이참 아이참 얼러오셔 얼러오세요 아이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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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쳤어 흐흫 여기다가 파이프트 안에 던져야 될거야 아이참 개이득 개를 얻었다 야 폭탄하나 던져? 아니다 안 던져도 있겠구나 아아 이거 갈려왔는데 누가 이거 장판 깔아놓은거 어 어 됐네 그리고 뭐야 야 폭탄작업 해놓자 어어 근접무기 왜 이거밖에 없어 뭐 있는데 아아 도끼가 제일인데 경찰봉이 뭐야 경찰봉도 한방에 죽어온 뭐야 이게 뭐? 경찰봉이 한방에 죽어요 어어 갑니다 야 야 참만참만참만 세팅좀 하자 에이 이미 뜨셨어요 벌써 했냐 아아 으응 아 다녀오슈 야 이거 폭탄같은거 어 던져놨나 아뇨 귀찮아서 안했어요 그냥 어 자 올라가자 암호히어 암호히어 아휴 어이 성운아 뒤에 잘막아요 어이야 싸아 싸아 이사 이상한데로와요 애들이 아우야 벌써 뭐야 벌써 뚫렸어 허허 참미 아이고 불안해라 어어 스피터 스피터 장판 좀 깔아놓네 우리 깔아놓네 임성 깔아라 흠흠흠 이쪽은 일단 느긋하네 준비가 별로 없으니까 야 탱크 뜨면 바로 말해라 찾아가 오해 찾아가 어 죽였네 야 그래도 일반이니까 아 뭐지 보통이니까 느긋하다 아 떨어질 것 같은데 뭐야 뭐야 탱크 또 벌써 뜨냐 어어 헌터라니 헌터라니 왜 탱크 벌써 떴어? 아뇨아뇨 벌써 아 나왜왜왜왜왜왜왜 탱크 벌써 떴냐? 아냐 탱크 떴다는데 나이트 쟤가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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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장바 깔았어 이따가 그 와중 스피터 앙 우우와아 잡았다 날라갔어 뭐 떨어졌냐 설마? 아 나 진짜 아 어 덴크가 쳤더니 내가 밖으로 날라갔어 어 나도 제인데로 가야겠다 됐다 어 나도 폭탄 하나 던져볼까 끝까지 같이 하고 싶었지만 날아가라 옛날 싱글만 해도 문예구먼 끊이기에요 저는 싱글 절대 안해요 왜냐면 내가 못하니까 내가 못하는데 절대로 싱글을 하지 않습니다 아 스트락했어요 그럼 바로 다음판에 끼면 되겠다 뭐야 황판탈 안되나보네 헌터는 안하는데 헌터에 붙였어 어 누가 죽고 온걸 봤는데 방금 어? 어? 아 탱크 왔어 또 아 저 총각 또 왔네 어제 왔던 저 총각이 오늘 또 아아아아아 오 붙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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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휴 어휴 얘 언제 왔어 아우 이러지 말아요 야 근데 그거 뭐지 무전기 일일이 그거 해야하냐 뭐를요 뭐야 어딨어 헬기 온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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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헬기를 추락시켜보겠어 이야 어 아래아래 나를 남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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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카가 원래 늦어요 중요한건 아프리카가 원래 늦어요 그것도 많이 어? 잠시만요 제가 카톡좀 보고 카톡도 보고 됐다 카톡을 끄고 됐다 따빵 야 근데 이거 뭐지? 한 번에 다섯 명이 할 수 있나? 어? 아니요 아니요. 네 명이요. 네 명이 한 개인가? 아니, 요 방 어떻게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나? 모드 같은 거 하면은? 지금 두 명이 더 늘어날 것 같거든? 아, 대전모드면 가능합니다. 아, 대전모드만 되나? 자리 남을 때요. 네, 일단 그러면 저기 천빌님이랑 먼저 할게요. 야, 이거 누구야? 이거 한 명. 스페이스바. 어, 아, 어? 했는데? 토마! 잠깐만, 컴퓨터로 돼야 되나 저거? 루이스! 아, 다빈치님! 들어왔어요? 닌 스페이스바! 스페이스바! 안보이더라다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한번 깜짝 놀랬네 아 이거 영화 촬영이야 설마 일단